양 선수가 첫 조우로 오늘 이 경기를 만나겠습니다. 리그에서는요. 출발합니다. 딘 서비스. 레시어. 원홀이고요. 미들코스 김래영 선수 빠릅니다.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닥돌을. 포핸드. 양 선수 스위치. 박자 빠릅니다. 김나영. 다시 응수합니다. 김지호. 하지만 포인트는 김나영. 김나영의 리드. 백핸드. 그리고 포핸드 전환. 퍼 올려줬고요. 빠르게 공격 전환. 김지호. 김대영 받아줍니다. 백핸드. 포핸드 전환. 김지호. 정면 승부. 6대4. 접근전. 백핸드. 접근전. 백핸드. 김지호. 김나영 서비스. 김지호. 김지호. 김지호 인기. 정면 cooperative. 찬스. 마무리 지塞습니다. 첫번째 게임. 손으로 시작합니다. 삼구 시도해봤습니다만. 직선 코스로 갑니다. 삼구. 이번에는 득점. 백핸드를 변환합니다. 골인 habr бол요. 백핸드. 3대1 백팬드 벗어났습니다 아 이번 백팬드 아쉽게 됐고요 네 해줬었는데 그대로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게 밀어칩니다 서비스 포인트 4대4 네 짧은 서비스 근접전 네트 타고 넘어갑니다 김지호 김나영 공격전환 하지만 이번 타고 두 점차 다시 김지호 매섭게 몰아칩니다 다시 적극적인 공세에 펼칩니다 퍼붓습니다 김지호는 더욱더 도망 지금부터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계속 백팬드 받아주는 김나영 김지호에게 다시 득점을 가지고 왔고요 리시브 김지호 밀어줬습니다 또 다른 직선으로 빠르게 하지만 더 빠르게 김지호의 대척 백핸드 김나영 자 포핸드 전환합니다만 네트 걸립니다 이렇게 양선수의 2매치 종료가 됩니다 김지호가 가져옵니다 네 아 이번 두 선수의 경기는 사실 Mr. Jones 택 작전 명크 python Stat 김지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